우리 각자 본인의 소품을 가르치시는 분 옆으로 가주시고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나 진짜 지효 웃는 거 좀 이상한데? 지효 같아 지효 같아 오빠! 오빠! 지효가 너무 좋아하네 파이팅 야 다시 하자 런닝맨 망치로 나오신 거예요? 아! 누가 왜 이따 칠까봐요 이게 무슨 짓이야 자 갖고 놀다 갖고 놀아 갖고 놀아 그냥 끝나 일단 청소시장콜이 이동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할 건데요 뭐야 뭐야 펀치다 펀치다 펀치야? 됐어! 아니 우리 비쥬한테 뭘 시키시는 거예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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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효가 선빵하면 지효입니다 지효가 선빵 우리 어떤 구조 진짜? 떨리네 이거 왜 지효만 잡을 입고 온 거야 저보세요 오! 안 오지 않아? 펀치다 펀치다 펀치 좋아 옛날 생각해 옛날 옛날 생각해 누나가 칠 줄 알지 여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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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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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팔 오! 자! 난 미주! 오! 미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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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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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힘 세겠다, 힘 세게 쏴. 손목 잡지 말고 손 아예 감싸요. 안 꺾이게, 안 꺾이게. 참치 누나 신경 써. 왜 네가 해야 돼? 이거 감싸 있는데 네가 왜 그래? 아 진짜 웃기네 진짜. 아 틀리고, 아 틀리고. 아 세일 것 같네. 아 이거 봐, 아 이거 봐. 이게 그러니까 미주가 세게 안 씹는 듯하지만은 이제 신인 거예요. 그게 얘가 아이돌이니까는 침수를 다 안 했네. 미주 내가 보기엔 침수로 나오지. 나 70 썼네, 70. 아니 미주 700 이상 나오는 친구예요. 자기 신경 숨긴 거예요. 야 미주 진짜 그만해. 침수로만 해. 아 너무 했어요. 한 입 화이팅. 사이드로 들어가시면 돼요. 누나 체중만 실어주시면 돼요. 어? 어? 다시 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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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놓치셨어요. 다시 한 번 치면 안 되겠니? 나 지금 미주 때문에 흥분해가지고. 미주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칠게. 안 돼요. 나는 미주를 생각하고. 한 번 더 한 번. 저기요. 손을 놓고 하셔야지. 팔만 들어가니까. 팔이 빠지지. 그렇죠. 그렇죠. 7백 나오겠다 이거. 좋다, 좋다. 7백 나오겠다 이거. 좋다, 좋다, 좋다. 치킨. 쓰읍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